평범해 보이는 이곳, 그리고 삼삼오오 떠드는 아주머니들까지 한가한 오후의 일상인데 싶은데요. 더워진 날씨 덕에 부리나케 돌아가는 선풍기. 그런데 지금 날아간 건 뭐? 어머니, 어머니, 혹시 그거 가발이에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그녀들만의 고민.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공공의 적, 부분팔모. 여자로서의 자존심을 찾고 싶어요. 지금 엉망금을 준다고 해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여자 생명이 머리라는 걸 저는 진짜 실감하거든요. 순식간에 임무를 꿰어버리는 빠르디 빠른 선놀림. 그뿐만이 아니다. 부분 부분만의 특성을 살린 달인만의 맞춤 노홍까지. 알겠어요? 이렇게 조금만 켜드리면 고기 딱 맞아요, 여기에. 부람들만큼, 애완들만큼 더 써요. 부분 탈모, 이제 맞게만 주십시오. 부분 가발의 함이자 달인. 소문난 부분 가발의 달인이 있다고 해서 부낳게 찾아간 충무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이자 공통점은 바로 허약한 헤어스타일. 완전 고속도로래요. 또 머리가 빠졌는데 빠진 머리를 쳐다볼 때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빠지고. 저는 더 심해요, 이 엄마보다. 그래요? 생각보다 심각한 탈모 진행 상태. 그 원인과 이유도 가지각색이라는데. 심리알처럼. 저도 한 20년 전에 원형 탈모증으로 인하해서 산후 끝에 그 후로 그렇다고 병원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시고요? 자제분들도 어떻게 되시나요? 삼남매 되고 있어요. 삼남매? 네도 삼남맨다. 그래요? 삼남매. 세셀록 머리 다 빠지나 봐요. 그런가 봐요. 아주아주 멀쩡해 보이는 한 여성분. 이분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제가 보니까 괜찮으신데. 아유, 진짜. 그를 보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부분은.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젖히니 동그랗게 비어있는 정수리. 이게 그. 원형 탈모증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민이 많아요. 달인, 이 여성분 도와주실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어떻게 떠야 돼요? 이런 거요? 네. 떨 수 있어요. 작게 해서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작게 해서요? 네. 자, 달인의 실력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위한 필수품 임무를 준비한 후. 재단 작업에 나섰는데요. 그런데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요? 지금 500원 아닌가요? 네. 아까 그 젊으신 분 하실 거. 딱 이만큼 되시는 것 같아요. 딱 맞으실 것 같아요. 아, 이게 표시를 하신 거예요? 네. 눈대중으로 딱 한 번 보고 가발의 크기를 체단한 달인. 이제 드디어 달인의 본 기술인 머리카락 신기에 들어갑니다. 바늘대와 임무가 닿는 순간 쭉쭉 심어지는데. 그려진 원을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고 더 빠른 손널림으로 한 올 한 올 임무를 심기 시작한 달인. 그리고 금세 풍성한 동전 크기의 부분 가발 완성. 그야말로 무슨 드라마에서 그랬나요? 어디서 그랬잖아요. 한 땀 한 땀 하는 거라고 그러죠? 저희가 그래요. 이게 정말 한 땀 한 땀 이건 것 같아요. 그분이 찾던 원조 장인이 여기 계셨군요. 이렇게 조그맣게 해드리면 거기 딱 맞아요. 달인의 손널림 몇 번에 감쪽같이 가려진 원형 탈모. 아까 탈모로 걱정하시던 그분인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되게 좋아하시네요. 진짜 이렇게 해서 그런 거. 좀 이렇게 군데군데 빠지기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렇게 우회도 있지만 옆에 이런 데 조금씩 빠져앉고 오시는 분도 많으세요. 조그마한 부분 가발도 척척 만들어내는 대단한 달인의 솜씨. 어떻게 해야 이렇게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너무 빠른 속도에 뭐가 뭔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특수 촬영. 바늘대로 얇은 나노 스킬을 뚫은 후 휘어진 바늘로 잇목을 잡아서 꿰립니다. 손이 굉장히 빠르신데요? 항상 하니까 그냥 하는 건가 보다. 그냥 하죠. 그래요? 이렇게 빠른데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다 이렇게 머리 거는 거예요. 여기다 머리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빠져나온 거 보셨나요? 순식간에 빠져서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빼는 거예요. 고객님 같은 경우는요. 여기가 많이 없으신데요. 이쪽은 괜찮으신데 여기가 많이 없으시네요. 네. 여기가 많이 없으시네요. 여기가 많이 없으시네요. yin einem 게竹et. 말씀하셨어요. 이거예요. 감사합니다.